어어! 택배편 닌피아가 있네? 아이고 닌피아가 있네 의미 속에 닌피아가 있네 네 아 닌피아가 뭘 고를지 모르겠지만 그렇지! 지우님 먹고 달려! 먹고 달려 아앗! 야 에너지가 어떻게 저렇게 되냐? 어딨어 임마! 먹으려고 임마 난 이렇게만 해주면 되지롱 본 나린님은 림피아 차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EV 차이죠 아니 잠깐만 이거 잡힌단 말이야? 그리고 난 이걸 먹어주고 자 내가 먹고 오지마아 오지마아 이 꽃은 이 꽃을 키우고 해서 지금 감을 다 잃었어요 원래 이 꽃이 주캐였는데 예 감을 다 잃어가지고 자오 가자 어우 못잡았어 잡았고 골만 넣어주고 빠져줘 빠져줘 좋아 빠져줘 이거 먹고 빠져줘 됐어 이 꽃 예전에는 진짜 완전 장난 아니었어요 이 꽃 날라갔어요 막 제 영상 보시면은 이 꽃으로 1대5도 이긴 영상도 있어요 아니 아니 이 녀석이 아니 이 녀석이 감히 이건 내꺼다 임마 예전이라서 뭐 그렇긴 한데 아니 아니 그래도 우리 쉐엘님 그 팩트를 넣는 그런 캐릭터는 아니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오 워워워워 진정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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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잠깐잠깐잠깐잠깐 위험하다 위험하다 진정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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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워워 진정해 진정해 리피아 있다 1대5라고요 쟤가 1이었다고요 쟤가 5가 아니고 가자 잡았고 그렇지 죽었어 잡았고 어디서 어 됐어 이 정도만 해주면 돼 더 이상 해줄 필요 없죠 루카 루카 잘한다아 루카 뭐야 가자 루카 루카 잘한다 루카 잘한다 가자 루카 잘한다 빨리 바로 갈게요 바로 갈게요 루카 잘한다 야 등살뻔 등살뻔 빨리 가자 야 루카 잘한다 뭐야 루카 왜케 잘해 야 루카 왜케 잘해 야 루카 왜케 잘해 야 루카 왜케 잘해 아니 지금도 못하진 않아요 루카 밀어 밀어? 밀어버려? 밀어버려? 밀 수 있어? 잡았고 빠져야되 빠져야되 잡았고 어 막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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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닌피아 막타는 닌피아 난파 막타는 닌피아 오케이 다 넣었어 오케이 빠져 와 아 닌피아 한번 해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처음에 엿먹어라 하면서 했던게 죽해가 되버렸어요 분명히 이 사람 저보고 엿먹어보라고 해가지고 하라는게 있었는데 지금 안와요 이 사람 안오는데 네 닌피아 댕즈와요 나보고 엿먹어보라고 된장 근데 예 죽해가 되버렸어요 네 저는 어차피 이사이꽃 원픽이어가지고 원래는 그 강을 건너지마요 이미 강을 건넜어요 안 안 먹니? 여기 안 먹어? 아니요 아니요 의외로 재미있어요 이거 뭐 갈고 다니는 재미가 있어요 네 안 먹어? 내가 올라가 있는 건 운일 없잖아 요새 와우 다 잡나요 다 잡나요 다 잡나요 닌피아 차이 닌피아 차이 닌피아 차이 닌피아 차이 아 진짜요? 저는 오히려 엄청 하고 싶어져가지고 엄청 하고 싶어져가지고 빵 와우 닌피아 안죽어 저야 위험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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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적당히 해 오케이 좋았어 와 이걸 타라? 가자 닌피아 장인은 본적이 없는데 왜지? 제가 장인이니까 그런거에요 제방총을 안오셨기 때문에 그런거에요 그분들은 네 닌피아 장인은 보려면은 어 제방총을 오셔야지 장인이 아니고 아직까지 도제 도제 도제지만 우와 이거 안 뚫렸구나 잡았고 됐어 야 이거 밀었는데 그냥 끝났 그냥 끝났는데 하하하하하하 미는데 우리 그냥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아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네 쉬워요 30초 됐기 때문에 가운데는 사라질거고 랭크점 맞아요 이상해 왜이렇게 쉽지 네 안되만 이거 진짜 방심하다가 풍부라치기 때문에 자 루카리오 죽으면 안돼 죽지마 그렇지 루카리오 안 죽었구요 이거는 뭐 때리진 않을거고 가운데 위 아래 우리 지킬때 많아 두 마리 세 마리 잘 알고 있어 안 때리고 있고 좋아 잘 지켜야됩니다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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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됐어 좋았어 이거였어 이거였어 안 때려도 되잖아 근데 솔직히 조사락 액 레쿠즈 에너 Wherever car 에너 changer 에너 ев드 안 차니? 좋았어 오케이 좋았어 갑시다 잡았고 말씀하시죠 오지마 어디가 어딨 ник피아 차이야 이게 발 요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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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옵소오오옌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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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ines polít오오오오오오오오오였 Boh스 пом dele가 오오르 hardly career 림피아 차이 아 기본이죠 네 기본입니다 네 이게 랭전이죠 네 솔직히 말하지만 좀 질 뻔하.. 질 뻔하긴 했어요 우리 데뷔전 잘 치였다 그쵸 데뷔전은 화려하게 여기에서 도망치고 적용 이렇게 주로 다리 정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